기도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놀라운 사실, 기도는 뇌활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기도가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시키며 뇌파의 주파수와 진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스캔을 통한 연구에서 기도 상태에서 뇌가 경험하는 안정과 평온은 스트레스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기도가 마음의 안정과 영적인 통찰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동영상에서는 기도와 뇌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맥락을 탐험하면서 기도가 정신적 안정과 뇌 기능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이 놀라운 주제에서 우리의 뇌가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가며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도의 역할을 살펴보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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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